정비 단위 왕우 심씨는 11세대 시집와 깐깐한 시아버지 숙종과 불같은 성격의 시어머니 장이빈과 법적인 시어머니 인연 왕우를 모시며 중간에서 마음고생하며 정신병 증세 보이다가 33세의 나이로 급사했고 개비 선위 왕우 어시는 남편 경종의 사망 원인이 연인군이 올린 생감과 간장게장 때문이란 소문파다하며 피눈물 흘리며 통곡하죠. 결국 원수같은 시동생이 등극했고 왕비는 20세대 대비가 되며 영주와 대립하다 어조당에 유폐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자 곡기를 끊고 통곡을 하다 한마는 생을 마감하는데요. 이때 나이 26세입니다.